역대급 브레인이야. 에스... 에스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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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에 프로필... 에스전재 아니고. 에스전재 아니고. 에스전재 출신. 에스전재 출신. 프로필이 워낙 화려하신 데다가. 너무 많지 않아. 동시 통역은 진짜 너무 멋있던데. 프로필이 어느 정도 화려한데 그래? 일단... 그러니까 국가 정상회담을 동시 통역 하시는군요. 국미 정상회담 동시 통역. 아니에요. 정상회담을 동시 통역하는 분들은 따로 계셨고. 방송 보도를 통역을 한 거죠. 아... 혹시 이렇게 말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흔히 얘기했던 중부한 이야기들로 말잔치로 가득했습니다. 뼈에 고기 살이 붙어 있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인터프레터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영월 어리 캘리포니아 쪽이세요? 아니에요. 저 국내파예요. 소위 말하는. 어? 초중고 다 한국에서 나왔어요. 아, 진짜요? 잠시만. 왜? 왜? 저기 어디 처음 보는 색이에요? 우리도 대화 잘 듣고 있어. 왜 이렇게 빨개, 다들. 좀 전에 뭐예요? 인터프레터? 인터프레터. 통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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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몰라요, 제가. 제가 이제 혹시 알지? 그래서 봤더니 병원이 갑자기. 빵 터졌네. 큰일이 거의 없는 거에요. 저 국내파예요. 새까마나요? 오? 아, 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동시통역할 때 뭘 얘기를 했는데 뭘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다 먹을 수가 있지 않다. 그럴 수있더라. 그때는 어떻게 통역을 해요? 지금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거리는 그런 상황이고 칭찬받lys 그래서 통역할 때 이제 부스 안에서 통역하는 동시통역의 경우는 꼭 두 명이 들어가 있어요. 아, 써부터 같이 있어요. 한 명이 실수하면. 그러면 여기서 한번 혹시 그런 게 가능할까요? 우리 프로그램이 KBS 월드를 통해서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경훈아 네가. 그거 해. 팬들한테, 세계에 있는 팬들한테. 메세지 한번 남긴 적 있어? 세계에 팬이 없으니까. 기회가 없었어요. 찾아보면 많이 계셔. 사이 경훈이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벌써 시작했다. 지금 하셨어. 난 아무 말 안 했는데. 지금 이걸 하셨다니까. 아, 이 말을 하신 거야. 지금 이 말을 하셨어. 아니, 했는데 왜 아무도 못 알아들어. 했잖아, 지금. 안 했다고. 아니, 지금. 아니, 우리가 못 알아들어 말 안 해. 뭔 뭔지 알았어, 뭔 뭔지 알았어. 안 했어. 빨리.